이게 매운 거래, 저희야. 저희 매운 거 잘 먹잖아, 그치? 아, 저번에 먹었던 고추가 생각났어. 내가 먼저 먹을게. 진짜? 오빠 고추 못 먹잖아. 괜찮아? 솔직히 안 매운데. 아, 그래? 나도 먹어볼래. 아, 맵다. 아, 맵다. 음, 매워. 점점 올라와. 이거, 이거 고추 남았는데 먹어라. 왜 이렇게 오늘 짱구 같지? 짱구 같지? 아, 짱. 냉고과추 생겨가지고, 진짜. 냉고과추 생겨가지고, 진짜. 귀엽게 생겼어. 맨날 말하는 게 그런 애들이야,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. 귀엽다. 야, 수영은 똑같이 생겼냐, 어떻게 이렇게? 갓난 애기들. 태어나면 떡뚜꺼비 같다, 그러잖아. 떡뚜꺼비라고? 그래서 나 지금 떡뚜꺼비라고? 좀 귀엽잖아. 그치? 아,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? 완벽하게 멋있는 막 그런 것보다. 물론 완벽하지만. 아, 진짜. 그렇게 생긴 게 더 지켜주고 싶고 귀엽잖아. 그치. 그치. 그치.